태국 여행 필수 기념품 이 향수는 태국 물가치고 좀 비싸더라도 꼭 사간다 태국 왕실에서 사용한다는 아로마 스파 브랜드 잘 꾸민 태국 MZ향 이거 왜 안 유명한 거지? 의아할 정도로 정말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와디카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태국 방콕에 다녀왔어요 근데 태국이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향기 문화가 특히 발전한 나라 중에 하나고 또 태국의 로컬 향수 브랜드도 다양하거든요 왜냐하면 태국이 마사지나 스파 산업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국가니까 그때 사용하는 아로마 오일이나 바디 제품이 좋은 퀄리티로 만들어지기도 했고 또 태국 음식에 사용되는 향신료라던가 종교적인 의식을 할 때의 향료 혹은 뭐 따뜻한 나라 특유의 다채로운 식물 허브 뭐 이런 자연 원료들이 풍부하기도 하죠 또 관광지다 보니까 그 나라를 기억할 만한 기념품으로서의 향기템도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탄이라던가 유겐 이런 인기 태국 브랜드들이 공식으로 수입되고 있기도 한데 아직 한국에서는 구하기 힘든 태국 브랜드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신나게 향기템 쇼핑을 해봤습니다 유명한 제품들부터 제가 찾은 숨은 보석까지 지금부터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태국 여행 필수 기념품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또 태국의 국민 향기템이라고 할 수 있는 하이젠 패브릭 프레셔너 이렇게 향랑이랑 이거를 걸어둘 수 있는 리본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옷장에 걸어두면 옷에 좋은 향기가 스며들게 하는 제품이에요 이거 하나당 한 1, 2천 원 정도의 저렴한 가격이고요 옷장뿐만 아니라 에어컨 앞에 걸어둬도 되고 차량용 방향제로도 쓸 수 있는 제품인데 이 하이젠이라는 브랜드가 섬유 전문 브랜드래요 많은 향들이 있는데 일단은 이거 블루 프레시 저는 개인적으로 하이젠 향 중에서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이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늘색 통에 담긴 섬유 유연제의 냄새다 라고 동의를 할 만한 상쾌한 꽃바람 향기예요 저는 아무리 많은 향수를 맡아봐도 이런 찐 섬유 유연제 향 그 파란색 피존냄새스러운 향기는 향수로 똑같이 구현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청명한 느낌을 좋아하지만 막 시고톡션, 시트러스, 스킨향, 물향, 아쿠아향 이런 냄새는 다 빠진 스타일을 원하신다면 너무 추천을 합니다 이게 쿨하기 시작하지만 은근 포근함도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스너글 블루 스파클이나 대망 곰돌이 방향제 파란색 그런 스타일 좋아하셨다면 이 향 마음에 드실 겁니다 다음은 바이올렛 소프트 이거는 이거 다음으로 마음에 들었다는 향이에요 이 향은 좀 고상해요 이름 그대로 바이올렛 꽃 향기가 아주 소프트하게 퍼지는 향인데 왜 향수에서도 바이올렛 꽃이 메인인 제품에서는 우아한 파우더리함이 느껴지잖아요 이것도 좀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파우더 향 분향, 화장품 냄새 이런 쪽은 전혀 아니고 드라이시트 넣고 건조기까지 돌리고 난 다음에 보송한 이불에게서 날 것 같은 향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이 검정색이랑 파란색 이 향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패키지가 이렇게 꽃무늬로 되어 있는 거는 그냥 일반 네모로 되어 있는 것보다 지속력이랑 발향력이 더 좋습니다 일단 이 파란색 이거는 되게 주이시한 달콤함이 확 퍼져요 약간 카프리성 같은 과즙 음료가 떠오를 정도로 스윗한데 거기에다가 뭐 자격 같은 꽃들이 여러 가지 섞여 있어서 이 하이젠 향들 중에서 가장 향 자체가 풍성하고 좀 확실하게 발향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태국의 샴푸를 여러 종류 써봤거든요 태국이 막 샴푸나 헤어재품 좋다고 그러길래 근데 그 태국 샴푸들이 대체로 향이 우리나라 제품들보다 좀 더 강렬하고 달달해요 근데 이게 딱 태국 샴푸 느낌이에요 아니면 다우니 어도로블 이런 거 좋아하셨으면 취향에 맞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 검정색 피오니 블루 이것도 좋아요 제가 주변인들한테 선물로 줬을 때 여자친구들한테서 반응이 되게 좋았던 게 이 검정색입니다 이거는 좀 바닐라리하고 크리미한 꽃 향기예요 여자 향수들 중에서 탑 미들노트에는 로즈, 피오니 이런 것들 있고 베이스 노트에는 바닐라랑 화이트 머스크 있는 그리고 바틀과 수색은 핑크색인 그런 좀 대중적이고 호불 안 가리는 향수 아시죠? 그런 느낌의 향이라서 제가 살 때 그 매장에 이 향이 유난히 많이 팔려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 이거 두 개, 핑크색 이거 두 개는 살짝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핑크 스웨트 이거는 생화 같은 향이에요 이렇게 생긴 진짜 분홍색 꽃 안에 노란색 수술 있잖아요 그 수술에서 나는 향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진한 꽃 향기가 나고 생화 컨셉 향수에서는 약간의 꼬릿함 있잖아요 그런 꼬릿함까지 느껴집니다 그래서 앞서 소개한 다른 제품들이 대체로 이렇게 뽀송한 빨래향에 가깝다면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판매되는 생화향 디퓨저 이런 느낌의 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썰라이즈 키스 이거 좀 화려한 핑크색 이거는 약간 새콤한 시트러스 향이 터치된 워터리한 플로렛 향으로 느껴졌습니다 직관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수딩 크림이나 마사지 크림 중에 알로에나 오이 컨셉의 묵은 로션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날 법한 향입니다 그리고 이 워터리함이 약간 스킨이나 토너 같은 기초 화장품 향 같기도 해요 근데 우리나라 정서상 그런 수딩 로션이나 스킨케어 냄새가 나면 좀 공용 목욕탕에 있는 제품을 연상케 하는 사람이 많고 방향제 냄새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우리 같은 한국인 관광객보다는 현지인들이나 외국인들이 좀 더 선호할 것 같은 향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6가지 향 전부 다 저희 시청자분들처럼 향수 즐겨 쓰시는 분들이라면 부담없이 사용할 만한 제품들이에요 요거 제가 다 사용해 보니까 이렇게 넓은 거실이나 방에서 사용하기에는 향이 좀 약해요 굉장히 다 은은하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이라던가 신발장, 차, 옷장 이런 데 넣어두기에 적합하고 저는 캐리어 안에 요거 하나씩 넣어두니까 딱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여행하다 보면은 캐리어에 막 세탁 안 한 옷, 신발 이런 거 다 넣어두니까 살짝 불쾌한 냄새가 날 수도 있는데 요거 넣어두니까 확실히 냄새 잡아주고 또 향이 다 배더라고요 향은 한 8주에서 12주 정도 지속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갔던 곳에 보니까 하이젠 옆에 요렇게 생긴 종이 방향제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유명한 건 아니고 저도 처음 봤는데 그냥 코알라가 귀여워가지고 한번 사봤습니다 일단 요 레이서 스포츠 이거는 시원한 남자 스킨 향이에요 좀 쿠러터스러운 향수 냄새 느낌 그리고 요 메론베리는 진짜 이름 그대로 메론베리 향 메로나 향 80%에다가 딸기 향 20%? 근데 요거 둘 다 약간 인공적인 향이라서 한국인들이 크게 선호할 스타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국의 대표적인 로컬 향수 브랜드 중에 하나인 저널 매장을 가봤어요 그리고 저널의 시그니처 향인 더 레거시를 사봤습니다 제가 막 좀 인터넷에 살펴보니까 이게 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태국에 배낭여행 와서 그렇게 돈 많이 안 쓰시는 분들도 이 향수는 태국 물가치고 좀 비싸더라도 꼭 사간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고 또 중국인 관광객들은 두 손 가득 저널 쇼핑백을 가지고 다니기도 하는 거를 몇 번 봤습니다 제가 이 더 레거시 향은요 투베로즈나 가드니아 같은 매끈매끈하고 볼륨감 있는 화이트 플라워 향이 메인인 향이에요 그리고 아가우드와 엠버, 벤조인, 프랑킨센스와 같은 우디, 엠버리 향이 향을 전반적으로 받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막 유혹적이고 화려한 화이트 플라워 향이 아닌 좀 정적이고 신비로운 바이브의 플로러 우디 향입니다 거기에 샤프란이 이국적인 바이브를 슬쩍슬쩍 얹어줘요 전반적으로 여기서 제가 가장 많이 느낀 건 우유처럼 정말 뽀얗고 보드라운 투베로즈 향과 그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아가우드 향이었어요 근데 사실 투베로즈 향은 자칫 느끼할 정도로 크리미할 수가 있고 아가우드도 누군가에게는 한약 냄새처럼 느껴질 수 있는 강렬한 우디 향이잖아요 이렇게 개성이 강한 투베로즈와 아가우드의 조합이 이 레거시인데도 신기하게도 이 향은 좀 깨끗한 느낌이에요 이 향수를 구성하는 그 강렬한 향조들의 어려운 포인트를 다 제거한 느낌? 그래서 유려하고 따뜻한 향입니다 근데 또 흥미롭게도 태국처럼 더운 날씨에 뿌리고 다녀도 덥거나 텁텁하지 않더라고요 지성욕도 좀 좋았고요 그리고 제가 저널에서 다른 향들도 좀 맡아봤어요 퍼스트러브라는 향도 이 레거시 다음으로 인기가 많다고 해서 시향해봤는데 그것도 좋더라고요 근데 제 코에는 좀 조말론 잉글리시 페어 앤 프리지아랑 비슷하게 느껴졌고요 그리고 직원분이 프로미스라는 향이 저한테 좀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추천해줬는데 그것도 좋았습니다 상큼하면서도 살짝 씁쓸한 자몽향에다가 가볍고 중성적인 우디향이 더해져서 전반적으로 깨끗하면서도 즉각적으로 리프레시해주는 어떤 기분전환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의 향이에요 조러브스의 포멜로 아니면 조말론 라인바질 앤 만다리 이런 계열 좋아하시면 손할만한 스타일이었습니다 제가 저널의 향을 다 맡아보진 않았지만 저한테는 대체로 맑고 웨어러블한데 그 향료들이 조금 태국스러운 비유하자면 조말론 태국 버전 같다 라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크게 호불호 갈리지 않고 기념품으로 사가기 좋을 스타일이다 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태국 왕실에서 사용한다는 아로마 스파 브랜드 판퓨리 또 가봤어요 판퓨리는 향이 되게 럭셔리하면서도 좀 점잖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부모님 선물이나 좀 중요한 분한테 드리는 기념품으로 제격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판퓨리의 대표향인 시암워터를 이렇게 파퓸 오일로 구입을 해봤는데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스타일인 동남아 고급 마사지샵 그런 장르의 향입니다 자스민 향을 필두로 일랑일랑의 고급진 플라워 향도 나고요 그리고 민트 향도 약간 곁들여져서 한 끗에 청량함을 더한 느낌? 거기에다가 샌다루드의 부드러운 노디향의 잔향으로 남아서 태국스러운 목재 호텔에 들어간 듯한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주는 향입니다 근데 앞서 소개한 저널이 퍼퓸 브랜드라면 이 판퓨리는 스파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는 자스민 향은 우리가 흔히 향수에서 맡아본 자스민 향조 느낌이 아니라 자스민 아로마 오일 스파 가면 주는 자스민 티 그런 스타일의 향이에요 당연히 뭐 일랑일랑이나 민트 샌다루드 향도 향수스러운 냄새가 아니라 그 마사지 받을 때 사용할 법한 아로마 오일 향입니다 그리고 판퓨리의 다른 향들도 대체로 다 그런 동남아 스파샵 냄새? 바이브인데 굉장히 럭셔리한 무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이라는 브랜드도 판퓨리 만큼이나 대표적인 태국의 프리미엄 스파 브랜드입니다 이 한에서는 직원분이 저한테 한국인들은 화이트티 앤 캐멜리아 라는 향을 제일 많이 사간다 왜 제일 인기가 많다 하면서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딱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가볍고 산뜻한 홍차 향이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로 준다면 그거를 주고 싶었는데 저는 이 한에서는 조금 개성 있는 향을 구입을 하고 싶어서 이 아몬드 앤 타임 이게 제일 끌리더라고요 이거는 아몬드에 고소하면서도 알싸한 향이 확 나면서 타임이라고 하는 허브의 강렬한 신선함이 조화된 향입니다 이 타임이 약간 거칠고 야생적인 허브 향이라서 거의 레더 향처럼 느껴질 정도거든요 그래서 아몬드의 너티함과 타임의 에너지틱한 프레쉬함을 만나서 마치 태국의 야생 정원에 들어간 듯한 그런 느낌을 만들어준 향이고요 발향력도 좋고 보습력이나 제형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외국에 가면은 이런 뭐 한, 판퓨리, 저널 이런 그 나라 특성이 잘 드러난 로컬 향수 브랜드 써보는 것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런 거 말고 그 나라의 MZ들이 많이 쓰는 향기템 그러니까 관광객 말고 거기에 현지인들이 실제로 즐겨 쓰는 향수 거기 젊은 애들한테 유행하는 스타일 이런 것도 진짜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좀 변태 같긴 한데 그 나라 젊은 애들이 이렇게 날 스쳐 지나갈 때 나는 향기를 되게 유심히 맡아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성수동이나 압구정 이런 데 있는 되게 잘 꾸민 젊은이들한테서는 우디 머스크 향이 많이 난다고 느껴지거든요 딥티크, 르라보, 이솝 이런 스타일 근데 태국의 예쁜 MZ 레이디들한테서는 되게 화려하고 달달한 향기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스타일의 향 뭐 있을까 싶어서 제가 부츠나 왓슨스, 뷰트리움 이런 드럭스토어가서 또 향기템을 이렇게 쥐잡도 뒤졌는데 이게 딱 제가 생각하는 잘 꾸민 태국 MZ향이었습니다 물론 제 뇌피셜, 코피셜입니다 근데 이 브랜드 제품에 뭐 뭐더라? 타일랜드 넘버원이었나 왓슨스 넘버원이었나 확실히 뭐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뭐 넘버원 이런 라벨이 붙여져 있기도 하더라고요 키스 마이 바디의 패션이라고 하는 향이고요 이 향은 빨간 사과에다가 달달한 초코 바닐라 파우더를 이렇게 막 뿌린 느낌? 그리고 거기에 우디향까지 확실히 더해져서 카이알리 에덴주시 애플이나 왠지 빅토리아 시크릿에 있는 빨간 병에 담겨있을 것 같은 향수 느낌? 되게 섹시하고 핫한 구어망두 우디향입니다 딱 여기에 이분! 이 사람에게서 날법한 향이에요 사실 우리나라 올리브영에서는 이런 스타일의 바디 제품이 잘 없잖아요 대체로 좀 청수나 프루티 플로리나 깨끗한 머스크 혹은 딥한 나무향 이런 게 대부분이다 보니까 태국에서는 제가 좀 이런 향의 제품을 꼭 한번 사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향만 보고 산 건데 써보니까 발림성이나 마무리감도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태국이 엄청 태양이 뜨겁고 또 습한 나라다 보니까 자외선 차단이랑 보송함에 진짜 진심인 나라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것도 그냥 바디로션인데 자외선 차단이 되고 또 바를 때는 워터리하고 촉촉한데 바르고 나면 진짜 실키해요 피부결이 막 푸드름푸드래집니다 이거는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후기도 거의 하나도 없는 것 같고 한국에서는 유명하지 않은 제품인 것 같은데 되게 괜찮다 다만 향이 진하고 강해요 진짜 향수가 필요 없을 정도로 지속력이랑 확산력도 우수한데 달달하고 화려한 향 안 좋아하시면 취향이 안 맞을 거예요 근데 이 브랜드의 다른 향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키스마이바디 푸시면 한번 테스트해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태국이 헤어 제품을 되게 잘 만든네요 그래서 한국인들의 태국 필수 쇼핑템 중에 하나가 선실크라는 브랜드의 에센스나 샴푸, 트리트먼트 이런 거고 또 로레인이라는 브랜드의 헤어팩도 유명하거든요 근데 저는 선실크는 예전에 제가 발리살이 할 때 되게 많이 써봤었고 로레인은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다른 헤어케어 제품을 써보고 싶었어요 그중에서 저는 노워시 트리트먼트, 열보호 에센스 이런 거를 진짜 매일 꼭 쓰기 때문에 실제로 방콕에 있을 동안 내가 사용할 제품을 찾다가 이 제품을 써봤어요 캐링 머메이드 슈퍼실키 이렇게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거는 인어공주가 놀랄만한 부드러운 머릿결을 만들어주고 향기가 오래 지속되고 열보호까지 해준다라고 하길래 내가 딱 찾던 거다 해서 써봤는데 진짜 좋아요 이거 왜 안 유명한 거지? 의아할 정도로 정말 좋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향은 그다지 도드라지지 않거든요? 그냥 시원한 헤어 제품 향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드라이하기 전에 머리에 다 발라주고 말리면 머리가 이전보다 확실히 부드러워져요 진짜 여기에 써 있는 대로 슈퍼 실키해집니다 게다가 많이 발라도 막 기름지거나 떡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나는 선실크보다 이게 훨씬 성능이 좋은 거 같은데 이거 왜 득보지? 게다가 되게 저렴한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진짜 수화물 이슈만 없었다면 이거를 몇 개 쟁여 왔을 거예요 지금도 하나밖에 못 사와가지고 아껴쓰고 안 쓰고 있는데 이거 추천 진짜 네 이렇게 오늘은 태국 향기템 쇼핑하울을 해봤는데요 사실 이번에 제가 태국으로 간 게 진짜 급으로 막 출국 이틀 전에 비행기랑 숙박 계약해서 무계획으로 간 거기도 하고 제가 이번에 여행에서 좀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많이 돌아다니지도 못하기도 했고 또 수화물 추가도 안 하고 가가지고 무게 있는 제품이나 막 다양한 제품을 사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진짜 향기템 많으니까 아 그냥 수화물 추가 해가지고 많이 사 올까 싶었는데 근데 수화물 추가해서 사 올 거면은 차라리 직구에서 사오는 비용이 더 적을 거 같은데 라는 이성적인 판단이 갑자기 들기도 해가지고 이 정도만 사왔습니다 그래서 뭐 카르마 카메시라던가 미스, 디바나 이런 태국 브랜드들도 진짜 유명하고 좋은 거 많은데 아쉽게도 이번에는 소개해드리지 못했어요 하지만 제가 언젠가는 치앙마이로 한 달 살기를 꼭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태국을 가게 된다면 그때 제가 경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추천하고 싶은 혹은 궁금한 태국 브랜드가 있다면 댓글로 많이 많이 제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